천태화랑 남 소장이 만나기로 했답니다. 이쪽으로 빨리 와요. 타세요. 예비전 씨. 어딜 그리 급히 와요? 개인적인 일입니다. 잠깐 상의할 일이 있었는데. 뭔데요? 한윤호 씨 디자인 도형 문제 말입니다. 사내방송으로 사과하는 걸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. 한윤호 씨 이름으로 기부를 할까요? 좋은 생각이네요. 인호도 바랬던 일일 거예요. 봉사재단에 적당한 기부처를 알아봐 줬으면 합니다. 네, 그러죠. 그럼. 갈게요. 갈게요. 현수야. 아버지한테 잘 갔다 와.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